자 이번에는 한정형 문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형 문장이라는 것은 꼭 요것일 뿐이다 이렇게 한정을 하는 겁니다. 사물이나 행위의 범위나 정도를 한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문장형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쓰이는 부사로는 단자 다만 단자지요. 다만 이것뿐이다. 유자도 오직 유자 독자도 홀로 독자인데 오직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것이 앞에 붙거나 아니면 끝에 이자거든요. 그만둘 이 그칠 이 뿐 이자입니다. 귀이자인데 귀이로 쓰이지 않고 이것도 뭐뭇일 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이의 세자가 합해서도 똑같이 뭐뭇일 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등을 써서 뭐뭇일 뿐이다. 뭐뭇할 따름이다 등의 뜻을 나타내는 문장이 한정형 문장입니다. 첫번째를 보시면 한정부사가 쓰인 경우입니다. 유자라든지 오직 유자 그 다음에 똑같이 다 오직 유자네요. 다만 단 다만 지 다만 도 이런 자들이 쓰인 것입니다. 예문을 볼까요? 합자 소화는 유유 입지 불성이라. 공부하는 사람들의 근심할 것은 오직 오직 입지 불성 뜻을 세우기를 진실되지 못하는 데에 있을 따름이다. 이 성자는 정성성자로 되게 아는데 이것보다는 참될성 참으로성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두번째 의문을 보시면 지 제 차 산중이나 운심부지쳐라. 다만 짓자지요. 다만 이 산 속에 계시 것만은 구름이 깊어 계신 곳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심은자 불우라는 가도의 시에 나오는 구절이네요. 두번째 보시면 한정중결사가 쓰인 경우입니다. 끝에 어조사의 Agentöh deigatza 그 다음에 너의자지요. 이 이 이 이 의 이렇게 세자가 다 씁니다. 첫번째 의문을 보시면 구기 방심 이 이 의인이라. 학문제도는 못하라 구기 방심 이 의인이라 맹자에 나와있는 구절인데요. 그 방자는 빠져나갈 방자에요. 내 몸에서 빠져나간 마음을 구할 따름이니라. 그게 바로 공부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두번째 예문을 보시면 욕편어일용이라. 훈민정음 어제 서문이 있는 말씀인데요. 욕편어일용이 날로 쓰는 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뿐이다. 하고자 할 따름이다.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 소재 입시에 년 5세이라. 소재라는 황제가 황제의 자리에 서셨을 때는 나이가 5살일 뿐이었다.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 수사각특기당이니라. 일에 따라서 그 마땅함을 얻을 따름이니라. 각각 그 마땅함을 얻을 따름이다.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 부자 지도는 충서이이의니라. 공자님의 도는 충과 서일 따름이니라. 그런 말이네요. 그 밑에 세번째 보시면 호응구가 쓰인 경우입니다. 호응이라는 것은 앞에 뒤에 서로가 호응을 해주는거죠. 호는 부를 호자고 응자는 응할응자에요. 앞에서 불러주면 뒤에서 따라오는 그런 것이죠. 요 단박이니 시괘이로다. 오직 단박할 뿐이니 이 점이 바로 부끄러울 따름이다.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 직불 백보 이언정 시역주요야니라. 이 50보 소백보에 나오는 얘기죠. 다만 직자에요 이런때는. 부들찍이 아니고 다만 백보가 아닐 뿐이지 이 또한 달아난 것이다. 이거죠. 기타 한정형 문장의 예를 잠깐 볼까요. 편어 이룡이 아까 했던거구요. 불독 염사위연이라. 실사자지요. 물들일염자고. 유독 실이 물드는 것만이 그러한 것이 아닐 따름이라. 아니다 이거죠. 다른것도 그렇다. 푸독 중화야라. 유독 중화만이 그런 것이 아니더라. 이런 예문이 되겠네요. 수 Exchange 수 Exchange Buy Et peg sust 불 금 불 wh co 감사합니다.